털러콤즈의 기환 중에서 노우드의 건축업자 범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리아티 교수가 세상을 떠난 뒤로 런던은 정말 지루한 도시가 됐네 홈즈가 말했다 글쎄 런던 시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 내 입장만 주장할 순 없지 홈즈가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 의자를 당기며 말했다 세상을 위해서는 범죄가 사라져야 하는 게 맞네 일거리가 없어져 실업자가 된 전문가만 제외한다면 말이야 놈들이 활개치고 다닐 땐 매일 아침 신문에는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실렸네 아주 사소한 증거들이나 희미한 흔적뿐일지라도 이 명석한 두뇌로 사악한 범죄자들의 배후를 간파하는 데는 충분했지 마치 거미줄 끝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보고 안 가운데 섬뜩하고 흉악한 거미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었어 별것 아닌 것 같은 절도 폭행 분노마저도 연관시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추리할 수 있었다네 범죄 전문가에게 지능적인 범죄를 연구하는데 런던 만한 도시는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홈즈는 런던으로 돌아온 후 몇 달 동안 일이 없어서 따분하다며 투덜거렸다 그가 돌아온 후 나는 홈즈의 부탁으로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베이커가의 하숙집으로 돌아와 홈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킹징턴에 내 병원을 인수한 사람은 버너라는 젊은 의사였는데 내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불렀음에도 한 푼도 깎지 않고 지불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지만 버너 의사는 홈즈의 먼 친척이었고 돈을 내준 것도 홈즈였다 홈즈가 말한 것처럼 그가 돌아온 후 몇 달 동안은 사건이 많지 않았다 내 노트를 살펴보니 전 대통령 무리호 서류 사건과 이 사건을 조사하느라 우리 둘 다 죽을 뻔했던 네덜란드 증기선 프리슬란트호 사건 등이 전부였다 냉정하고 자부심 높은 홈즈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을 싫어해서 수사 방법과 성공적인 사건 해결이 공개되지 않도록 함구령을 내렸지만 최근에야 함구령이 풀렸다 홈즈는 불평을 하면서 의자에 기대 천천히 조간신문을 폈다 그때 갑자기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더니 누군가 문을 쿵쿵쿵 세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바로 문이 열리더니 요란스럽게 복도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한 젊은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우리가 의아하게 쳐다보자 그는 나와 홈즈를 쳐다보고는 자신의 무례한 방문에 약간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홈즈 선생님 제가 돌아버릴 것 같아서요 제 이름은 존 헥터 맥팔레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만으로 갑작스러운 방문과 무례한 행동이 설명된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홈즈의 무표정을 보니 나처럼 영문을 모르는 것 같았다 홈즈가 담배를 내밀며 말했다 맥팔레인씨 담배한테 피우시죠 여기에 있는 내 친구 왓슨 박사가 진정제를 처방해 줄 겁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좀 더 진정이 되면 그 의자에 앉아서 당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이름만 되면 내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이 미혼 변호사이며 프리메이슨 회원이자 천식을 앓고 있다는 사실밖에는 모르겠군요 홈즈의 추리 방법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홈즈가 그것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단정치 못한 옷차림 법률 서류 시계 장식 거친 숨소리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젊은이는 놀란 눈으로 홈즈를 쳐다보았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런던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홈즈 선생님 만약 제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그들이 나를 체포하러 온다면 선생님께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고 해 주십시오 홈즈 선생님이 제 사건을 맡아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감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체포하러 온다구요 이거 참 흥미롭군요 대체 어떤 혐의로 체포될 것을 예상하십니까 로어로우드의 조너스 올데커 살해 혐의입니다 홈즈는 동정심과 만족감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방금 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왓슨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맥팔레이는 떨리는 손으로 홈즈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신문을 집어들었다 신문을 읽으셨다면 아침 일찍 제가 선생님을 왜 찾아왔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저는 사람들이 온통 제 이름과 제 불행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맥팔레이는 신문을 뒤적여 가운데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로어로우드의 미스터리 사건 유명한 건축가의 실종 살인 방화 범인에 대한 단서 포착입니다 경찰은 이미 저를 용의자로 확정하고 런던 브릿지역에서부터 저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를 체포할 겁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맥팔레이는 불안한 듯 손을 쥐어짜고 비벼댔다 나는 범죄 용의자가 된 젊은이를 관찰했다 일단 상당히 잘생겼다 금발의 파란 눈 얇고 섬세한 입술 깨끗하게 면도한 턱이 인상적이었으며 나이는 대략 스물일곱 살 정도 되어 보였으며 옷차림으로 보아 중간계층임을 알 수 있었다 얇은 여름용 외투주머니에 법률 서류가 튀어나와 있어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짐작해 있다 시간이 얼마 없군요 홈즈가 말했다 왓슨 신문에 있는 기사를 읽어주겠나 나는 젊은이가 읽은 자극적인 제목 아래 의미심장한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어젯밤 늦은 시각부터 오늘 이른 아침까지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조너스 울더커는 그 지역에 잘 알려진 유지이자 건축업자이다 올더커는 52세의 독신 남성으로 시드넘가의 딥딘 저택에 살고 있으며 상당한 재산가이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성격으로 은퇴 후 집안에만 틀어박혀 생활했다고 한다 그의 집 작은 목재 창고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젯밤 12시 무렵이었다 소방차가 바로 출동했지만 바싹 마른 목재가 많아 목재 더미가 완전히 타버리고 나서야 화재는 진압되었다 지금까지 이 화재는 평범한 사건으로 보였으나 중대한 범죄라는 증거가 드러났다 화재가 났는데도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그가 집안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방 침대는 그가 잠든 흔적이 없었으며 금고는 열려있었고 중요한 서류가 방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듯 핏자국이 있었고 바닥에 떨어져있던 떡갈나무 지팡이에도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지팡이의 주인은 어젯밤 늦게 올더커 씨를 방문했던 존 헥터 맥팔레인의 것으로 밝혀졌다 맥팔레인은 런던 이스트 센트럴 그레셈 건물 426호 그레이엄 앤 맥팔레인 범일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다 경찰은 유력한 범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인 체포와 사건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속보 경찰은 조너스 올데이커를 살해한 용의자로 존 헥터 맥팔레인을 지목하고 곧 체포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확실하며 노우드 사건 조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방에서 몸싸움을 벌인 흔적 외에도 그의 1층 침실에 프랑스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으며 부피가 큰 물건을 목재가 쌓여있는 곳까지 끌었던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 화재 현장에서는 검게 탄 시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충격적인 범죄가 벌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침실에서 구타로 인해 사망했으며 서류를 훔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목재창고까지 끌고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풍부한 범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셜록홈즈는 눈을 감고 손가락을 모은 채 기사를 듣고 있다가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은 확실히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맥팔레인씨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군요 당신을 체포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당신을 체포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블랙히스의 토링턴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어젯밤에는 조너스 올더커씨와의 일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노우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기차를 탔다가 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고 제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됐고 서둘러 홈재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이든 집이든 갔다가는 여지없이 체포될 테니까요 한 남자가 런던 브릿지역에서부터 저를 따라왔는데 아 맙소사 무슨 소리죠 현관문 벨소리가 울리더니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오랜 친구인 레스트레이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어깨 너머로 제복을 입은 경찰 한두 명이 언뜻 보였다 조넥터 맥팔레인씨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맥팔레인은 창백해진 얼굴로 일어났다 조너스 올데이커 살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넥팔레인은 절망의 몸짓과 함께 우리를 쳐다보더니 무언가에 짓눌린 사람처럼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레스트레이드 흠즈가 말했다 30분 정도 늦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신사에게 흥미로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건은 이미 해결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홈즈씨 레스트레이드가 특명스럽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경의가 허락한다면 이 신사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군요 정 그렇다면 에 홈즈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 하지만 이자 옆을 떠나진 않을 겁니다 백팔레인씨 미리 말해두지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해둡니다 알겠습니다 그저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정확히 30분 주겠어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전 조너스 올더커씨를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으셨지만 저는 그분의 이름만 들어봤을 뿐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도 최근에는 만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쯤 제 사무실에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방문했는지 이유를 듣고는 더 놀랐습니다 그가 수첩에 휘갈겨 쓴 종이 몇 장을 찢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오 맥팔레인 이걸 정식 유언장으로 만들어주었으면 하오 작성하는 동안 여기서 기다리겠소 올데이커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옮겨 적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제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올데이커씨는 하얀 속눈썹에 흰 족제비 같은 느낌이 드는 남자였습니다 글을 올려다봤을 때 그의 날카로운 잿빛 눈이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어요 전 유언장을 읽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독신이고 친척도 없으며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며 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변견 차는 사람에게 물려주느니 제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요 물론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 얼떨떨했지만 고맙다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회사 직원을 증인으로 세워 유언장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유언장 원본이고 이 푸른 종이가 제가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올데커 씨는 그 밖에도 건물 임대차 계약서 소유권 증명서 저당권 등 제가 봐줬으면 하는 서류가 있으니 그날 밤 완성된 유언장을 가지고 노후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일이 마무리된다면서요 그리고 부모님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해주자면서요 이 부분을 무척 강조하셔서 저는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홈재 선생님 저는 부탁을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물려주겠다는 사람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급한 일이 있어 조금 늦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올데커 씨는 밤 9시쯤 돼서야 집에 돌아갈 예정이기에 그 시간쯤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9시 30분에야 겨우 그곳에 도착을 할 수 있었어요 도착을 해서 그를 잠깐 누가 문을 열어줬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중년의 가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흠 계속하시죠 맥팔레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뒤이어 말했다 그 여자의 안내를 받아 식사가 차려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사 후 올데이커 씨가 무거운 금고가 있는 자신의 침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금고 문을 열더니 그곳에 있던 서류 몸체를 잔뜩 꺼냈고요 우리는 함께 그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그 일이 끝난 건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였습니다 올데이커 씨는 가정부를 깨우지 말고 프랑스식 창문으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일하는 내내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습니까 글쎄요 절반 정도 닫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창문을 열기 위해 블라인드를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지팡이가 없어져 찾으려고 하니 올데이커 씨가 찾아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와서 가져가기로 하고 올데이커 씨와는 헤어졌습니다 그때 금고는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 서류들을 그대로 쌓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신 블랙키스 집까지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애널리 암스라는 여관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끔찍한 기사를 읽을 때까지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홈쥬 씨 넥팔레인이 설명하는 동안 눈썹을 치켜뜨고 있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특명스럽게 물었다 블랙키스로 가서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홈쥬가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로우드 아닌가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아 그렇죠 홈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레스트레이드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홈쥬의 날카로운 추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감은 호기심에 반짝이는 눈빛으로 홈쥬을 쳐다보았다 홈쥬 씨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그리고 맥팔레인 씨 두 명의 경찰과 사륜 마차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당신은 먼저 내려가면 됩니다 불쌍한 젊은이는 애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경찰은 맥팔레인을 마차에 태우고 떠났지만 레스트레이드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홈쥬는 올데이커가 손으로 휘갈겨 쓴 유언장 원본을 흥미로운 듯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레스트레이드 이 문서에는 중요한 몇 개의 단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홈쥬가 유언장 원본을 레스트레이드에게 내밀었다 그것을 보고 경감은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았다 처음 두세줄 그리고 중간 부분과 마지막 한두줄만 알아볼 수 있군요 처음 두세줄은 인쇄된 것처럼 깔끔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뭐라고 썼는지 아래소응하고 여기 이 세 군데는 전혀 알아볼 수 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홈쥬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차 안에서 쓴 겁니다 글씨가 정확하게 쓰인 곳은 기차가 역에서 멈췄을 때고 흔들린 글씨는 기차가 달리고 있을 때 알아보기 힘든 글씨는 기차가 선로를 바꿀 때 쓰여진 겁니다 전문가라면 그 기차가 교외선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도시 외곽 아니라면 이렇게 자주 선로가 바뀌는 곳은 없으니까 말이죠 기차를 타고 있는 동안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노드와 런던 브릿지 역 사이에 정차역이 딱 하나 있는 특급 열차였을 겁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웃기 시작했다 홈쥬씨 홈쥬씨가 추리를 시작하면 따라가기가 힘들군요 그래서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그건 맥팔렌씨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토록 중요한 유언장을 아무리 초안이라고 하지만 기차 안에서 작성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올드에이커씨가 이 서류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니 기차 안에서 대충 써도 됐겠죠 글쎄요 그 유언장 때문에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홈쥬씨의 의견은 다른가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 것 같군요 단순하지 않다고요 이렇게 명확한 사건도 드물텐데요 어떤 노인이 죽으면 그의 재산을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가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잠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노인이 혼자 있는 침실로 들어가 그를 죽이고 시체를 장작더미로 옮긴 다음 불태우고 호텔로 가서 하룻밤 묵은 겁니다 방 안에 있던 지팡이에서 발견된 빗자국은 흐릿하니 젊은이는 완전 범죄를 꿈꿨겠죠 모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단서를 명확한 증거로 보다니 놀랍군요 흠즈가 말했다 레스트 레이들 당신은 분명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 젊은이의 입장이라면 당신은 유언장을 작성한 그날 밤에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건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닙니까 게다가 가정부가 문을 열어주었다면 자기가 그곳에 온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도 말입니까 또 시체를 장작더미에 숨기고 불을 지를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 지팡이를 두고 옵니까 레스트 레이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홈즈씨 지팡이에 관해서라면 범죄자들은 종종 당황한 나머지 평소에 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아마 지팡이를 가지러 도로 방으로 들어가기 두려웠을 겁니다 좀 더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당장 대여섯 개든 없는 근거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논리에도 맞고 상황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쉽게 얘기해 드리죠 이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불량배가 창문을 넘어 그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창문의 블라인드는 겨우 반만 가려진 상태였으니까요 젊은 변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그 불량배가 방 안으로 들어와 젊은이가 두고 간 지팡이로 노인을 죽이고 사체를 불태운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불량배가 굳이 시체를 불태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맥팔레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불량배도 살인을 감추려 했겠죠 그럼 불량배는 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을까요 그 서류는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리스트레이드는 리스트레이드는 홈즈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면서도 조금 전처럼 자신감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럼 홈즈씨 불량배를 찾아보시죠 나는 그동안 맥팔레인을 조사하고 있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앞으로 알게 되겠죠 단 이것만은 유의하십시오 사라진 서류는 없습니다 그걸 훔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맥팔레인뿐이죠 올데이커만 죽으면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제사는 자신의 몫이 될 테니까요 홈즈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래요 증거만 놓고 보면 당신의 논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감의 추리 외에도 다른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말했듯 두고보면 누가 옳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오늘 노우드에 가서 경감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경감이 떠나자 홈즈는 곧장 외출 준비를 했다 마치 간만에 마음에 쏙 드는 일을 찾은 사람처럼 활기차 보였다 왓슨 먼저 블랙히스에 있는 맥팔레인의 집으로 가야하네 홈즈가 서둘러 프로코트를 입으며 말했다 왜 노우드부터 가지 않는 건가 왜냐하면 이 사건 뒤에는 또 다른 사건이 숨겨져 있기 때문일세 경찰은 그 중 겉으로 드러난 두 번째 사건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네 하지만 논리적으로 사건에 접근하려면 숨겨져 있는 첫 번째 사건을 먼저 풀어야 하지 올데이커 씨가 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맥팔레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쓰게 된 건지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사건은 간단히 풀릴 걸세 복잡한 사건은 아니니 나 혼자 다녀와도 되겠네 저녁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내게 도움을 요청한 그 불쌍한 젊은이를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야겠네 홈즈는 초췌한 모습으로 밤늦게 돌아왔다 생각대로 사건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홈즈는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한 시간가량 바이올린을 켜고 나서야 오늘 밖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헛수구였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네 레스트레이드에게 잘난 척했지만 이번만은 그의 생각이 오를 수도 있겠어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사실들은 내 직감에 정반대였네 레스트레이드보다 내 직감이 설득력 있다고 믿을 만큼 영국 배심원들이 똑똑하지 않을까 봐 염려스러워 블랙히스에는 갔었나? 갔지 그곳에서 알게 된 건 올데이커 씨가 꽤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였어 블랙히스 맥팔레인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러 가고 없고 어머니만 집에 있더군 작은 몸집에 파란 눈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공포와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네 물론 어머니는 아들이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올데이커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았네 그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라고 하더군 그대로라면 경찰은 맥팔레인의 범죄 행위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가 될 거야 그녀가 올데이커에 대한 증오를 가졌으니 맥팔레인 또한 무의식 속에 증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그는 인간이 아니라 사악하고 교활한 짐승이에요 젊어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요 잘 알고 있었죠 나에게 청혼을 했었으니까요 그 사람을 거절하고 비록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험주 씨 그와 저는 약혼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새를 괴롭히는 것을 보려고 고양이를 새장 안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마음에 파혼을 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오더군 이건 제 사진입니다 올데이커가 결혼식 날 아침에 저주의 편지와 함께 제게 보냈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부인을 용서한 것 같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아드님께 물려주고 싶어 하니까요 저나 제 아들이나 올데이커에게 무엇 하나 받고 싶지 않아요 하늘에 신이 있다면 그런 악당을 벌하시고 내 아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실 겁니다 나는 나는 한두 가지 질문을 더 했지만 사건의 단서는 찾지 못했어 더 이상 조사를 포기하고 노후드로 출발했네 그곳의 저택은 화려한 벽돌로 지어진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 도로에서 약간 떨어진 오른쪽에는 화재가 있었던 목재 야적장이 있었는데 여기 수첩에 대략 그려온 약도가 있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창문은 올데이커의 방과 연결이 되는데 도로에서 이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 이 한 가지 사실만이 오늘 얻은 유일한 단서라네 현장에 레스트레이드는 없었고 경찰들이 재가된 장작더미를 오전 내내 들추다가 둥근 금속 몇 조각을 찾았더군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 바지 단추였어 그중 몇 개는 올데이커의 옷을 만드는 양복점 재단사인 하이암스라는 표시가 남아있었네 잔디밭을 살펴볼 때는 최선을 다해 살펴봤는데 건조한 날씨 탓인지 땅이 마르고 딱딱해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 시체인지 나무 꾸러미인지 모를 아마 시체였겠지 나지막한 쥐똥나무 산울타리 쪽으로 끌려간 흔적뿐이었네 결국 경찰들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정황만이 있었네 나는 8월에 뜨거운 태양을 등지고 한 시간 동안 잔디밭을 기어다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헛수고 후 올데이커씨의 침실을 조사하러 들어갔네 핏자국은 아주 희미하고 변색이 돼 있었지만 최근의 것임은 틀림없었어 경찰이 지팡이를 가져갔지만 그건 맥팔레인의 것이 맞아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카펫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지만 제 3자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없었어 안타깝지만 전부 경찰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물들은 계속 나오는데 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네 딱 한가지 내가 발견한 희망은 아주 작은 불빛이었는데 금고를 조사하던 중 대부분의 서류는 탁자 위에 꺼내져 있었고 봉인된 서류가 금고에 남아있었어 그중 한두개는 경찰이 열어보았는데 그다지 중요한 문서는 아니었어 오데이커 씨는 분명 재산이 엄청났을 텐데 은행 통장에 돈이 별로 없더군 어쨌든 없어진 서류가 있는 건 분명했어 뭔진 몰라도 아마 상당한 가치가 있는 서류들일 텐데 만일 그것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레스트레이디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거야 곧 자신이 상속하게 될 재산을 훔칠 사람이 어디 있겠나 마지막으로 가정부 렉싱턴을 만났어 그녀는 몸집이 작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용한 사람이더군 가늘게 뜬 눈은 의심이 많아 보였네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뭔가를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았지 그런데 밀랍인형처럼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 부인은 맥팔레인씨가 9시 반에 들어왔고 자기가 문을 열어주었다고 말하면서 후회하는 듯 했어 맥팔레인은 모자와 지팡이를 복도에 두고 들어갔다더군 그리고 자신은 10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녀의 방은 반대편 끝쪽에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더군 밖에서 불이야 외치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주인 올데이커씨는 살해된게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네 올데이커씨에게 적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적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되묻더군 주인은 친구보다는 사업상 찾아오는 손님이 전부였다고 하더군 단추를 보여주자 그날 밤 그가 입었던 반치의 단추가 맞다고 확인을 해주었네 한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무는 바싹 말라있었고 불이 붙자 활활 타올랐을 거라면서 자신이 뛰어나갔을 땐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었는데 소방대원 모두가 사람 타는 고약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네 그녀는 서류나 올데이커씨와 관련된 복잡한 일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했고 그러니 왓슨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건진 게 없네 하지만 흠지는 확신에 찬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다 뭔가 잘못되었어 느낌으로 알 수 있네 그 가정부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해 그녀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지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거든 하지만 이런 이야기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지 없네 왓슨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한 노우드 사건은 우리의 성공기록에서 맞을지도 몰라 세상에 그 착해 보이는 맥팔레인이 법정에 서게 된다는 건가 왓슨 그건 위험한 발상이야 1887년 우리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살인자 버트 스티븐슨을 기억하나 겉보기에는 교회 오빠같이 보이던 그 청년이 살인자였지 맞아 듣고 보니 그렇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건의 이론을 풀어내지 못하면 맥팔레인을 도울 수가 없어 그를 범인으로 몰고 가는 경찰의 수사에는 아무런 결점이 없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수록 혐의는 짙어질 테니까 그건 그건 그렇고 올데이커의 서류들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네 흥미로운 것은 올데이커의 통장에 잔고가 적다는 거야 그 이유는 작년에 코넬리우스 씨에게 발행된 고액의 수표 때문이었어 은퇴한 건축업자와 그렇게 큰 거래를 하는 코넬리우스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아마 코넬리우스 씨는 건축 브로커로 보이지만 이런 거액을 지불하면서도 영수증을 남기지 않았네 사건 현장에서 영수증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생각이야 왓슨 레스트레이드가 맥팔레인을 교수대로 보내고 런던 경찰의 승리로 마무리될까 봐 두렵네 그날 밤 홈즈가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창백하고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눈 주위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다 의자 주변 카펫에 담배꽁초와 조각신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개봉된 정보가 탁자 위에 놓여있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홈즈가 전보를 던지며 물었다 노후드에서 온 전보였다 중요한 증거 확보 맥팔레인 유죄 확정 이번 사건에서 손때기 바람 레스트레이드 홈즈는 홈즈는 쓴 웃음을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결국 중요한 증거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라 레스트레이드가 상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쪽을 가리킬 수도 있으니까 왓슨 왓슨 내가 내가 의사로서 충고라도 할라 치면 지금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분산시킬 에너지가 없네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날 아침 홈즈가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노후드로 출발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딥딘 저택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레스트레이드가 우리를 맞이했는데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태도는 위기양양해 보였다 홈즈씨 우리가 틀렸다는 증거를 찾으셨습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했고요 이번엔 우리가 당신보다 조금 앞선 것 같군요 홈즈씨 중요한 증거라도 찾았습니까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나 봅니다 세상일이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죠 왓슨 박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존 맥팔레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납득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어두운 복도로 데리고 갔다 맥팔레인은 범행 후 벗어둔 모자를 가지러 이것으로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자 이것을 이것을 보십시오 레스트레이드가 갑자기 성냥을 켰고 그 빛으로 회칠한 벽에 핏자국이 드러났다 그가 성냥을 가까이 대자 단순한 핏자국이 아닌 아주 선명한 엄지손가락 지문이 찍혀있었다 덕보기로 살펴보시죠 홈즈씨 그렇지 않아도 보고 있습니다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맥팔레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서 떼온 지문과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맥팔레인의 지문을 벽에 묻은 자국에 가까이 들이대자 덕보기로 보지 않아도 의심할 여지 없이 같은 엄지손가락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의뢰인 맥팔레인의 운명은 끝장난 것이 확실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아 결정적이군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결정적이군요 홈즈도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 뭔가 이상함이 느껴져 뒤돌아보니 홈즈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내심 즐거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두 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기쁨을 참느라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 정말 뜻밖이군요 홈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확실히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군요 그렇게 착실해 보이는 젊은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레스트레이드 물론입니다 홈즈씨 우리 중에도 섣불른 판단을 하고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레스트레이드가 비꼬듯이 말했다 범죄 현장에 모자를 가지러 갔다가 벽에 엄지손가락 지문을 남긴 건 신의 섭리입니다 또 자연스러운 행동이기도 하지요 겉으로 여유로운 척했으나 홈즈는 마음속 흥분을 위해 온몸을 꿀렉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레스트레이드 이 멋진 증거를 누가 찾아냈습니까 가정부 렉스턴 부인입니다 어젯밤 경찰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경찰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범행이 일어났던 침실을 지키고 있죠 사건 현장을 보존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제 경찰은 왜 보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현관을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벽지 지문이 묻어있던 것이 확실합니까 레스트레이드는 미쳤냐는 듯 홈즈를 쳐다보았다 나도 홈즈의 신난 듯한 말투와 태도에 깜짝 놀랐다 맥팔레인의 지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증거가 확실하니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야겠군요 거실에서 사건 보고서를 쓰고 있을 테니까 할 말이 있으면 그곳으로 오십시오 홈즈씨 홈즈는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여전히 즐거운 표정을 숨기느라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레스트레이드에게는 슬픈 일이겠지만 왓슨 우리 의뢰인에게는 희망이 엿보이네 아 그거 참 다행이군 난 맥팔레인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내가 말했다 그런 말을 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군 왓슨 레스트레이드는 이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기엔 아주 심각한 우려가 있어 그래? 뭔데 홈즈 그건 어제 내가 현관에 조사했을 때는 지문이 없었다는 거지 왓슨 햇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 산책을 좀 할까 어쩌자는 건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속의 희망을 가지고 홈즈와 함께 정원으로 나가 산책을 했다 홈즈는 저택의 이곳저곳을 관찰하더니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세밀하게 조사했다 대부분의 방에는 가구가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즈는 모든 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빈 침실이 있는 맨 위층 복도를 지날 때 홈즈의 표정이 밝아졌다 왓슨 이 사건은 정말 독특한 몇 가지 특징이 있네 이제 레스트레이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도 좋을 것 같군 아까는 나를 조롱했지만 아마 반대 상황이 벌어질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냈거든 우리가 거실에 들어갔을 때 레스트레이드는 여전히 뭔가를 쓰고 있었다 사건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아직까지 증거 수집이 부족한 것 같군요 레스트레이드는 홈즈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호기심어린 눈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홈즈씨 당신이 아직 중요한 증인을 만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증인이요? 누굽니까? 이리 데려올 수 있습니까? 아마 가능할 거요 그럼 그렇게 해주시죠 최선을 다해보죠 그런데 여기 경찰이 몇 명이 있습니까? 세 명 있습니다 그들 모두 목소리가 힘차고 덩치가 큰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목소리가 큰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경찰을 불러주시겠습니까? 5분 후 세 명의 경찰이 거실에 모였다 홈즈가 그들에게 말했다 창구에 가면 쌓여있는 집 두 발을 가지고 오십시오 중요한 증인을 데리고 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왓슨 성냥 가지고 있지 자 레스트레이드 다 같이 위로 올라갑시다 꼭대기에는 세 개의 빈 침실이 밖으로 이어지는 넓은 복도가 있었다 홈즈는 우리를 복도 구석에 세웠다 레스트레이드가 놀라움과 기대 조롱이 섞인 눈으로 홈즈를 바라보았고 경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죽거렸다 홈즈가 마술을 부리는 요술쟁이처럼 우리 앞에 섰다 경찰에게 물 두 양동이를 퍼오라고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레스트레이드 그리고 집을 바닥에 깔아주십시오 아 벽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군요 보다 못한 레스트레이드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홈즈씨 지금 장난하십니까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이런 쓸데없는 일은 집어치우고 본론을 말씀하시죠 레스트레이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비웃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조금 번잡스럽게 그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버스는 저 창문을 열고 성냥불을 켠 뒤 집 가장자리에 던지게 곧 집단이 타닥거리며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더니 열린 창문 사이로 회색 연기가 복도에 가득 들어찼다 이제 당신을 위한 증인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죠 모두 부리야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부리야 우리는 모두 외쳤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부리야 다시 한 번 부리야 이 외침은 노드 전체에 울려 퍼졌을 것이다 잠시 후 외침이 사라지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복도 끝에 있는 단단한 벽으로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토끼가 굴에서 튀어나오듯 몸집이 작은 노인이 뛰쳐나왔다 좋아 왓슨 집단에 물을 붓게 레스트레이드 중요한 증인이자 실종되었던 로너스 올데이커 씨를 소개합니다 홈즈가 침착하게 말했다 레스트레이드는 멍한 표정으로 노인을 쳐다보았다 뛰쳐나온 노인은 복도의 밝은 빛 탓에 눈이 부신지 눈을 깜빡거렸다 그는 우리와 연기가 나는 집더미를 바라보았다 교활하고 악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밝은 회색 눈과 하얀 속눈썹을 하고 있는 그의 얼굴은 사악하고 혐오스러워 보였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여기서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올데이커의 얼굴이 분노 때문인지 붉어지더니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요 당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교수대로 갈 뻔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신사가 아니었다면 당신 계획대로 될 뻔했다고 노인이 훌쩍이기 시작했다 그저 장난을 좀 쳤을 뿐입니다 장난? 장난이었다고? 올데이커씨에 확실히 말해두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장난으로 웃을 일은 없을 거예요 이자를 데리고 내려가서 거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해 경찰들이 올데이커를 데리고 내려가자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험재씨 정말 놀라운 사건을 해결했군요 당신은 무고한 생명을 살렸고 제 중대한 실수를 막아주셨습니다 험재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 체면을 크게 구길 뻔했습니다 험재는 미소를 지으며 레스트레이드의 어깨를 두드렸다 체면이 구겨지다니요 당신의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당신이 작성하고 있던 보고서를 약간만 수정하면 레스트레이드의 눈이 얼마나 예리한지 다들 알게 되겠죠 험재씨 그럼 이번 사건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일 자체가 보수니까요 또 나의 열성적인 기록자가 있으니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공개되는 날 나의 공로를 인정받게 될 겁니다 왓슨 그건 그렇고 이 두 새끼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살펴보자고 그곳은 판자와 회반죽으로 만든 가림마 끝에서 약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교활하게 숨겨진 방이 있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가구와 음식과 물 그리고 여러 권의 책과 신문 등이 있었다 과연 건축가답군 혼자서 이런 은신처를 만들다네 가정부는 알고 있었겠지만 아 그리고 보니 레스트레이드 가정부도 얼른 체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은신처는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나는 그 남자가 반드시 집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층 복도를 걷다 보니 아래층보다 복도가 2미터 짧더군요 그래서 2층에 은신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다는 외침을 듣고도 은신처에 머무를 만큼 대담하지 않을 거라고도 추측을 했죠 직접 들어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스스로 나오게 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 경감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랬군요 그럼 서로 퉁친 걸로 합시다 그런데 놈이 집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벽에 지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레스트레이드의 말처럼 결정적이었으니까요 물론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입니다 어제는 그곳에 지문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감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라 어제 현관을 살펴보면서 벽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 벽에 찍힌 지문은 틀림없이 밤 사이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매우 간단하죠 서류를 정리하면서 올데이커는 천농으로 눌러 봉투를 밀벙하라고 맥팔레인에게 지시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니 맥팔레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도 하지 못할 거고 올데이커 역시 그 맥팔레인의 지문을 범행에 이용할 계획은 없었을 겁니다 은신처에 숨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맥팔레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봉인된 밀랩을 떼내 핀으로 손가락을 찔러 지문에 묻을 만큼의 피를 적신 후 한밤중에 벽에 찍은 겁니다 그 일을 본인이 했는지 가정부를 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한 추리입니다 덕분에 사건의 정황이 투명해졌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을까요 경감에 의기양양했던 태도는 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태도로 바뀌었고 그 상황이 내게는 턱이나 웃겼다 그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올데이커는 원래 사악하고 악의적이며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죠 젊은 시절에 맥팔레인의 모친께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까 오 이런 몰랐군요 내가 먼저 블랙히스부터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우드는 그 다음에 가도 된다고 아무튼 맥팔레인 어머니에게 거절당한 후 평생 복수의 칼날을 갈며 살았겠죠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올데이커는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내 생각에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코넬리우스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그에게 전 재산을 넘긴 겁니다 아마 코넬리우스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일 테죠 아직 그 수표를 추적해보진 않았지만 올데이커가 거래하는 어느 지방도시의 은행에서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올데이커는 이중생활을 한 것이죠 그는 이름을 완전히 바꾸고 이 돈을 인출해서 사라진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 그랬군요 만약 자신에게 상처를 준 약혼녀의 아들에게 살해당했다고 한다면 모든 추적을 따돌리는 동시에 옛 애인에게 복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공했다면 멋진 계획이었겠죠 맥팔레인에게 살해 동기를 만들어줄 유언장과 부모 몰래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것 또 지팡이를 두고 가게 한 것 빗자국을 만든 것 마지막으로 자신의 바지 단추와 함께 동물의 사체를 불지른 것 모두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에 걸려든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올데이커에게는 예술가의 고귀한 재능이 부족했던 것 같군요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몰랐던 겁니다 완벽했지만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모든 것을 망쳤으니까요 자 내려갑시다 레스트레이드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올데이커는 거실 의자에 앉아있었고 양쪽에는 경찰관이 서있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저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투덜거렸다 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악의가 있어서 맥팔레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게 아니라고요 상상하시는 것처럼 저는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건 배심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당신을 살인미수와 음모 혐의로 기소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채권자들은 코넬리오스 계좌를 압류하게 될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노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홈즈를 쳐다보았다 큰 신세를 졌군요 언젠가는 이 빚을 갚을 날이 있을 거요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은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군요 그런데 장작더미에 바지와 함께 태운 건 뭐였어? 개? 토끼? 음, 말하기 싫은 모양이군 정말이지 불친절한 사람이군 상관없어 핏자국과 수채 재를 보아 토끼가 맞을 것 같군 봤은, 나중에 사건을 기록할 때 토끼 두 마리라고 적게